프로페서 도리 어..아..아..이게..어떻게 딱 붙어버리냐 여기.. 오...이거 되게 신기하네 이거를 치면 동전이 떨어지면서 뭐가 튀어나오겠죠? 옳지 이렇게 가야죠 이거는 맞아요? 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빠지는 것도 있었어 아 아무튼 그렇대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요? 이렇게 와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지 이거? 일단 빨리 뛰긴 해야되는데 저 이거 투명불로 가니까 텅플 암작결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달릴까요 말까요? 이거 그냥 달리는게 답일수도 있어 달린다라는 저 아래 동전인거 보니깐 파워터질거 같아요 그렇지 그러네 그게 맞아요 야 이걸 깨면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어? 어 뭐야 핑크코인 트롤이네요 이제마다 먹었거든 네 핑크트롤이야 아 이거는 나중에 먹을게요 어허 어허 아 이거 리셋이에요 여러분 리셋이요 리셋 이제 시작이야 아 괴로울거 같다 진짜 괴로울거 같네요 뭐부터 할까요? 첫번째거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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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띠 왜요? 뭐 온다? 원래 재수 뭐 온다 여러분 왼쪽에서 뭐 와 그렇지 나머지로 똑같은... 엔딩같죠? 아 설마! 아 이러고 이러고 올라가는게 맞다고? 아닌데? 먹어볼게요 아 잠깐만 지금 먹으면 안되지 않아? 먹어보자 아 여기 맞아 두번째 무는 맞아야 아 두번째 무는 맞기는 맞네 이게 계약질이야 군베이요 왔어 왔어 저기 구조선 왔어요 구조선 그리고 어차피 나는 저 세이프티코인을 먹었기 때문에 한 번은 죽었어야 됐어 어차피 화살표만 진짜에요 요렇게 하라는거죠 빠르게 그 부분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왔죠? 여기 있어야 돼 아아아아!! 막았어!! 요렇게 있어야 된다 오오오오오오오!! 여기 있다가 어어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? 어 얘가 이렇게 오길래 컨베어발트가 있군요 투명블록 있는거 아냐 혹시 이거? 여길 참아서 이거라고 이거 여러분 이거에요 이거 이거 이거였어 아셨죠? 여기 그리고 코인이 그래서 야아아아아아 네 딴 맵에서도 에버툰이 그렇게 만들었을걸? 어 뭐하러 복잡해 여긴 출구죠 아 하나 깬거에요 여러분 네 하나 깬거에요 코인이 그리고 문당 두개 있으니까 생각보다 짧을거 같네요 많이 그쵸? 네 하나 깼어 문 하나만 깨면 돼 네 하나 깼어 괜찮아 입장 오우 문을 두들기면 이거를 두들기고 빠르게 가야겠다 이거 오우 요기 아 아까 발판 없다가 이거 왜 생겼어 발판 없다가 왜 생겼어 바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! 반항은 할 거예요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... 너무 없겄다 어! 됐다! 됐다! 와아! 처음으로 성공했어! 와아! 여기서 있어! 여기! 완전히 그러면 와아! 검은... 끝까지 어? 잠깐만 아아! 어? 뭐야 이거! 어디서 나왔어 이거! 어? 아 잠깐만요! 어! 뭐야 이거! 아! 그러니까 어! 이렇게 가라 얘기했죠? 오징어! 어... 너 오징어 뒤에 뭐 숨긴 거 보여 분명히 뒤에 뭐가 있거든?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빨간 거! 뭐냐 이거? 어? 스프링이었구나! 에이 스프링이네요 스프링으로 튕겼으면 저 위층으로 갔겠네? 좋아 아 그러네 가챈이네 에이 가지네요 이거 자식아 폭주다! 오늘은 아이템이 나오겠죠 투명물로 검사부터 보고 어 폭탄이야 뭐야!!! 왜 또 3마리 있냐노? 앞으로 갔다가? 독섬해주고 요렇게 어 이게 의도잖아요? 근데 아래에 어떻게 되어있는거야? 나 궁금해 아래 아 상관없구나 됐어요 여러분 이제 열쇠 먹으러 갈 시간 근데 왜 뚱땡이 상태로 내버려주죠? 개울받네 왜 뚱땡이지 근데? 변수인가? 아 해지는구나 이거 오케이 아 잠깐만 성급하게 뛰지말고 앗 CP 1 CP1 테이크 꽃상태에서 숙인체로 맞으라고? 이게 왜? 이게 어땠다고? 야 이게 어땠다고? 어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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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치가 바뀌었는데 그냥? 탔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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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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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시작이야 여기서 이렇게 숙이라는거죠 오오오 마오옹 그니까 가는 것같애 여기 한번 입고 우아옹 트기면 이게 맞나? 왜 여기를 때리라 그럴까요? 그거 당연히 이거를 치면 얘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나를 누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가란 뜻이죠 열쇠? 아 그거 하라고 아 이거 이거 하라고 그래 아 이제 그냥 가면 되나? 여기 말고는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군요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군요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군요 어 엔드 홀드 라이트 덕 작아진 다음에 홀드 라이트 덕이라고? 어디서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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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점프? 풀 점프? 풀 점프 언더 CP1 CP1 영어 못하는 사람은 이거 하지도 못하겠다 영어 못하는 사람은 이거 하지도 못하겠다 이런 여기에 도끼 있었네 아 아 이거 도끼야 스포 소리 왜냐면 그거 이건 01 스포 소리 threatened 잊지 잊지 쪼 car 인